자, 이 시간에는 약속드린대로 당뇨병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니까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뉴스타트는 어떤 병이든지 결국은 치유하는 길은 뭐예요? 꼭 같습니다. 꼭 같은 원리. 모든 병은 유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전자 회복시키는 길은 다 같은 길이에요. 당뇨병, 당뇨라는 말은 당이 소변에 나오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은 당이 소변에 안 나와야죠. 그런데 이제 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병이다. 자, 당이란 것은 여러분 자동차로 치면 기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들이 자동차라면 당이라는 기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에서 얻는 에너지가 뭐예요? 전기죠. 전기. 왜 당은 당으로부터 전기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당을 섭취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얻는 에너지는 전기인데 그건 어디서 온 전기예요? 태양에서 온 태양광선입니다. 태양광선 자체가 전기예요. 전기라는 말은 태양광선 자체가 전자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전자파를 하나님이 만든 광전판이 있어요. 우리 센터 지붕에도 태양광전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기에도 태양광전기, 한 25%는 태양광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태양광전광판은 뭐예요? 잎사귀입니다. 식물 잎사귀. 식물 잎사귀 속에 있는 엽록소라는 데서 태양의 에너지 전자파를 받아들여요. 그 전기를 받아들여서 전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탄산가스는 탄소에다가 O2, 산소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식물은 이 산소는 그냥 내보내 버립니다. 그래서 식물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다른 동물에게 필요한 산소를 계속 공급하고요. 왜? 탄산가스는 누가 내보냈어요? 우리가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우리가 내보내뻔인 탄산가스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탄소, C 탄소만 보존하고 산소는 도로 우리를 위해서 내줍니다. 참 잘 되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는 식물이 그냥 내보내뻔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에다가 뭐를 합해야 돼? 물을 합해야 됩니다. H2O 그래서 여기는 탄소니까 탄, 여기는 물이니까 뭐예요? 수. 해서 탄소하고 물하고 붙인 것, 붙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태양에서 받은 전자파 에너지예요. 에너지로 탄, 수, 화,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이란 것은 뭐예요? 탄소와 물을 화합시켜서 만든 무질이다. 그래서 탄, 수, 화, 물이라는 거예요. 탄, 수, 화, 물 중에 제일 간단한 것이 바로 당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구조는 탄, 수, 화, 물 치고 제일 간단한 구조는 알코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도 먹으면 힘 나요? 안 나요? 알코올에도 칼로리가 있어요. 그런 알코올에 있는 에너지, 당분에 있는 에너지, 모든 에너지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을 거라고 아시겠죠? 우리 몸에는 전기가 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바로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고 제일 단순한 구조가 당분입니다. 이 당분이 딱, 당분이 많이 꽉 모인 것을 전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쌀밥을 잘 씹으면 쌀은 뭐예요? 전분이거든요. 그 전분이 우리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팬 하나하나가 당분이라면 이 당분이 꽉 모인 것이 전분입니다. 그래서 전분을 자꾸 씹으면 우리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이 당분을 한 개씩 분리시켜줘요. 그러니까 쌀을 자꾸 씹으면 무슨 맛이 나요? 덜적지근한 소위 포도당이라는 당분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분이 우리가 전분을 먹는데 물론 당분은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먹어서 당분을 흡수해서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서 이 당분이 연소가 돼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좀 확 돼서 크게 그렸습니다. 모세혈관이 있고 이 모세혈관 벽에 접해서 세포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포다. 세포핵이다. 세포핵에 핵 속에 뭐가 있고?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안에 뭐가 있다? 꼬불꼬불한 실 유전자가 들어 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빨간 땅콩처럼 생긴 뭐가 들어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들어 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를 자동차로 볼 때 미토콘드리아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 타고 어디를 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동을 착 걸면 시동이 걸려요. 그렇죠? 시동이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차에 휘발유가 엔진에서 휘발유가 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시동을 걸어주는 건 뭐예요? 전기 스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1분에 3,000분 이런 식으로 전기 스파크가 엔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 타고 서울을 가신다면 그러면 속초부터 서울 가시는 2시간 내내 스파크가 어떻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동을 끄면 스파크 끝. 그러면 안타.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그 엔진에 스파크가 미션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피 속에는 산소를 운반해 주는 뭐가 있다? 적혈구가 있다. 적혈구는 여기 이제 산소를 운반하죠.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피 속에는 뭐가 녹아 있어요? 이 쩜쩜쩜쩜쩜 뭐가 녹아 있어? 이 까만쩜 녹아 있는 게 바로 당분입니다. 그런데 산소는 그냥 이렇게 스며들어 갈 수 있습니다. O2, 이건 분자 구조가 아주 작으니까 그런데 이 당분은 좀 커요. 당분은 탄소 원자가 두 개에다가 H5, O, H. 분자 구조가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이 이렇게 열리면 당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당분은 연료죠. 연료가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탈려면 뭐가 와야 된다?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배웠잖아요.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를 뭐라 그런다?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 내파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그 내파는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 뜻에 지배를 받는다. 뜻은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 영에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영은 뜻을 지배하고 뜻은 내파를 지배하고 내파는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고 결국 생체 전자파가 직접적으로 뭐를 지배해? 유전자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 영에 지배를 받는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방금 우리 관정하신 이분도 초심을 잃지 말아. 뉴스타트의 초심이란 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때까지 먹는 것, 약 이런 것만 생각했더니 뉴스타트를 배워보니 뭐구나? 영적 에너지, 생명,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에너지. 이것이 최고구나 하는 그게 초심입니다. 여러분 와서 배우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옛날로 휙 돌아갑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뭐 찾아? 좋은 것, 비싼 것, 구하기 힘든 것 그걸로 빠져버려요. 그렇게 빠지는 것을 삼천포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삼천포로 빠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진주를 가 진주를 가는데 마산에 진주를 가는데 진주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마산인가 어디서? 진주를 바로 가고 삼천포는 이렇게 빠져 가는데 부산에서 떠날 때 마산에서 삼천포로 가는 사람들은 다른 기관차가 와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맨 공문에 붙입니다. 그래서 진주 가는 사람이 많고 삼천포 가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차를 타면 맨 공문이 열차에 타면 삼천포로 빠져요. 한숨 자다 보면 그래서 진주 갈 사람이 와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맨 뒷칸 가보니까 자리가 텅 비어서 여기서 한숨이 신나요. 그러다가 다 왔습니다 하고 보면 뭐예요? 삼천포로 가서 삼천포 한번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삼천포 경치가 참 좋고 조용하고 아주 좋아요. 그러면 여기 스파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 공급을 받고 당분을 연소시킬 수 있는 스파크 전기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주파수의 전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우리는 못 만들어요. 특별한 주파수의 전기를 만들려면 0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0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태울 수 있는 특수한 주파수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당한 영적 에너지를 보려면 아주 적당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탄다고요. 우리 몸은 과학적으로 되어있어요. 과학적으로 된 몸을 가지고 미신을 믿는다는 것은 참 웃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영일 때 제일 스파크가 잘 나오게 진선미입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아! 감사하다! 아! 아름답다!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할 때 이 스파크가 가장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가를 내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일단 스파크가 잘 안 생기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유전자 크고 켜는 원리하고 스파크 원리하고 미토콘드리아에 가는 스파크 원리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받으면 유전자도 꺼질 뿐더러 스파크도 꺼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당뇨에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당분이 세포막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때 열리는 문을 우리 의학자들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 중에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시길래 제가 자꾸 학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별 필요 없어요. 그냥 문을 걸으면 끝나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 문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처럼 초인종 스위치가 붙어있어요. 스위치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위치가 붙어있으면 저기 가서 뭐가 어떻게 해야 돼? 뭔가가 가서 이 문을 열어가지고 당분으로 하여금 이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타게 만들려면 뭔가가 가서 스위치를 어떻게? 눌러야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유전자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유전자도 뭐가 가서 누르면 유전자가 꺼지고 또 다른 게 가서 누르면 켜지고 또 그 노란색 물질 며칠기가 떨어져 나가도 켜지고 희한하게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수리수리 마수리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를 눌러서 닫힌 문을 열리게 해가지고 혈관 속에 있는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하는 그 스위치를 누르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거를 인슐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최장 최장 세포에서 세포를 열어보면 인슐린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이 최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해서 피속으로 보내는 인슐린. 인슐린이 조인종을 눌러주면 문이 열려요. 그런데 그 조인종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몰라도 돼. 인슐린 수용체, 인슐린 리셉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인슐린 수용체야.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슐린 수용체라는 말은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스위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받아들이면 문이 쫙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고 하면 당뇨병에 걸리는 이유는 최장에서 뭐를 생산 못하기 때문이다? 인슐린 생산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한테 무슨 주사를 놔주면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인슐린 주사를 놔주면 그러면 문이 딱 열려 가지고 피 속에 있는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런데 결국 당뇨라는 것은 이 문이 안 열려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로 당분이 못 가면 타지를 않아. 당이 소모가 되지를 않으니까 피 속에 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니까 콩팥에서 당이 너무 높아지면 피의 농도가 너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가능하면 싱겁게 잡수, 그렇다고 해서 무염시켜야 된다 그런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싱겁게 먹으면 그런데 피의 농도가 올라가면 피 속에 녹아있는 당이라는 물질이 많아지면 농도가 올라가죠. 그다음에 또 소금기, 짜게 먹으면 소금기, 그다음에 맵게 먹으면 매운기 이런 것들이 다 맵게 하는 매운 맛을 내는 물질이거든요. 그게 다 너무 많이 녹아있으면 너무 많이 맵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맵게, 너무 짜게, 너무 달게 이렇게 먹으면 피의 농도가 올라가고 피의 농도가 올라가면 뭐가 손상을 받겠소? 특히 모세혈관이 손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세혈관 벽에는 모세혈관 벽을 구성하는 모세혈관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 세포들이 건강해야 모세혈관이 건강해요. 그런데 여기서 당분이 너무 많아지고 소금기가 너무 많아지고 매운기가 너무 많아지면 피 속에 농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혈관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이 피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짜게 먹으면 모세혈관 세포 속에 있는 수분들이 수분들이 삼투와 편상으로 말미암아 자꾸 피 속으로 수분이 들어옵니다. 피가 너무 짜니까 덜 짜게 하려고 피가 너무 달니까 덜 달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짜게 먹으면 피 속에 수분이 많아지죠. 그러면 자고 나면 부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짜고 맵게 너무 달게 먹는 게 참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이 너무 높으면 이 세포들이 수분을 너무 뺏겨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될까? 세포가 수분을 많이 뺏기는 것을 절여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여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김치 담글 때도 시장에서 배추를 탁 사올 때는 배추잎이 빳빳하잖아요. 그래서 탁 하면 어떻게 해요? 입속에 딱 부러지잖아요. 그런 상태에는 배추 세포 속에 수분이 꽉 차 있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수분이 꽉 차 있으면 딱 한 번 부러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소금물을 짜게 타가지고 어떻게 해? 배추 이렇게 배추잎을 이렇게 다 따가지고 착착착 뿌려서 소금물을 하고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배추잎이 어떻게 돼? 빳빳하던 배추잎이 수분을 뺏겨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배추가 시들시들 한 것을 숨이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숨이 죽었다는 말은 죽었단 말입니다. 왜 죽어? 배추 세포가 싱싱하게 살아있다고 왜 죽어? 수분을 뺏기니까 수분을 뺏기니까. 수분을 뺏기니까 수분을 뺏기니까 왜 죽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안 온다는 말입니다. 절여졌는데 왜 죽어? 왜 생명이 안 와? 물이 없어서 물이 충분하지 않아. 절이면 수분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이 안 와서 배추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절이니까 죽는다 그러지 마시고 뭐라고 해야 돼요? 절이면 중요한 기본 여건 중의 하나인 수분이 세포로부터 빠진다. 그렇게 되면 수분은 중요한 기본 여건인데 그게 부족해지면 그 배출세포 속에 유전자의 생명이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야 생명을 안 잊어버리죠. 절이니까 죽지 뭐 이래 버리면 사실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진실은 어떻게 해서 죽어요? 생명이 못해서 죽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을 잊어버리고 하는 말들은 다 사실이다. 그래서 의학적 사실은 다 생명을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학적 과학적 사실일 뿐 진실은 아니다. 생명이 있을 때는 이 생명체는 그 기본 여건만 다시 갖춰주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이 아하 당뇨병의 원인은 최장애 있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갔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최장애에서 인슐린을 잘 생산해내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주면 된다. 인슐린 주사를 주면 당뇨병이 낫지는 않아요. 그죠? 혈당을 조절해 줄 뿐이야. 왜? 인슐린이 가서 초인종을 눌러 주기 때문에 문이 열려요. 그렇죠? 문이 열리니까 이 피 속에 녹아 있던 당분이 세포 속으로 많이 들어 미토콘드리아로 쉽게 가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당분을 많이 태워 주니까 소모시키니까 당이 조절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원인도 모르고 원인을 잘못 짚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당뇨병 환자는 최장애에서 인슐린을 생산을 못하느냐? 이런 것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만 자꾸 주고 당뇨병은 그저 그렇게 치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의학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가지고 과연 당뇨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인슐린 생산량이 떨어지느냐? 그거를 측정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대충 그렇게 얼버무리고 왔는데 의학 검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떤 사람의 인슐린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측정을 더 해보니까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인슐린 생산을 덜 하지 않아? 최장애에서 인슐린 생산을 충분히 할 수 없는 당뇨병 환자들은 어떤 당뇨병이냐 하면 제1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설명하고 있는 당뇨병은 제2형. 그리고 제2형은 성인 당뇨병이에요. 어른들이 걸린 우리가 흔히 당뇨병 하는 당뇨병은 다 성인 당뇨병이에요.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이 당뇨병 걸린 아이들이죠. 성인 당뇨병이 아닌 소아 당뇨병입니다. 소아 당뇨병 환자들은 성인 당뇨병과 완전히 달라요. 소아 당뇨병 환자들은 최장애에서 인슐린 생산을 잘 못해서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당뇨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소아 당뇨병에 걸린 그 원인은 뭐냐? 어떻게 해서 소아 당뇨병 환자들은 최장애에서 인슐린 생산을 잘 못하냐?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소아 당뇨병은 그 자체가 자가 면역성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T세포가 변질된 T세포가 최장애에서 인슐린 생산하는 세포만을 공격을 해서 자꾸 죽여 버리니까 그러니까 인슐린 생산이 충분히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2형 성인 당뇨병은 이건 이상하게 혼란 상태에 들어갔어요. 아니 인슐린은 충분히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이 안 열리냐? 인슐린 생산이 충분히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슐린 주사를 주면 문이 열리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쉬운 거니까 인슐린이 생산해서 자기 인슐린도 있는데 자기 인슐린 가지고는 문 여는 데 충분하지가 않아서 다른 인슐린 주사를 주면 문이 열리냐? 그러면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 당뇨병 환자들이 문을 열려면 보통 건강한 사람보다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더 세게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인종에 문제가 있는 거지. 초인종이 어떻게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둔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더 세게 눌러줘야 돼. 인슐린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제 2형 성인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수용체 초인종이 어떻게 둔해진 병이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둔해졌는지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꾸준히 의학은 발전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충분한 세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어떻게 초인종이 둔해져 버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알고 보니까 저 초인종에 이 초인종에 뭐가 어떻게 해요? 덮여 있는 거야. 덮여 있어. 그러니까 뭐를 덮어 놨으니까 인슐린이 와서 눌러도 어떻게 해? 문이 잘 안 열리는데 그러니까 더 세게 눌러야 돼. 덮여 있으니까 덮개가 그래서 세게 눌러야 돼. 그래서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면 저 덮여 있는 게 저기 뭐가? 그래서 이 덮여 있는 거를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덮개 그러면 끝나는데 의사선생님한테는 덮개 가지고 속이 안 차요. 뭐라 그러는데 의사선생님들은 뭐라 부르냐 하면 이거를 레이 리지스트 리지스틴 이라고 부릅니다. 저 덮개를 하여튼 의사들은 어렵게만 만들어 문제를 리지스틴 리지스트가 무슨 말이에요? 리지스트 리지스트 저항이네 저항 그러니까 이 리지스트 그 다음에 IN 물질 또는 인슐린의 준말이다. 그래서 인슐린을 저항하는 인슐린 저항물질이다. 이게 초인종을 덮고 있어. 그럼 저건 보통 건강한 사람은 저 덮개가 안 씌워져 있어. 어쩌다가 당뇨병 환자는 이 덮개를 씌워놨을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은 덮개를 만들어서 씌워 놓아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덮개를 안 만들어. 그러니까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덮개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야. 켜질 필요가 없어. 그런데 저런 유전자가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덮개를 덮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 씌워 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황 선생님 비 오고 그러면 차를 미국식으로 덮어 두시다라고 그 차 덮개가 있어요. 그러면 차를 덮어 씌워 놨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 2주 또는 한 달 어디 여행을 간다. 차구 안에서도 차 다 덮어둔. 차구 안에서도 먼지가 있으니까. 차를 덮어 주는 사람들은 상당히 깔끔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덮개를 덮어 둔다는 말은 차 탄다는 말이에요? 안 탄다는 말이에요? 안 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초인종을 덮어 놨다는 말은 초인종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영 초인종을 사용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덮어 둬야 돼. 덮어서 잘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초인종 사용할 때는 어떻게 덮개 벗겨 버려요. 그리고 사용한다고 그 원리가 꼭 같아. 네. 그래서 차를 덮어 줘서 감사합니다. 당뇨병 강의가 조금 더 쉬워졌네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차를 덮개 카바 씌워 놓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는 처음 봤어요. 한국에서 처음 봤어요. 네? 눈 온다고 아, 맞아, 맞아. 눈 온다고 그러네요. 눈 오면 덮개 덮어 놓으면 속에서 팍 해버리면 한 방에 그냥 아, 그렇겠냐? 그럼 나도 카바 하나 사야겠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초인종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일까? 문 안 여는 사람이지. 그렇죠? 문 안 열면 초인종 누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문 안 여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문 안 여는 사람일까? 피 속에 있는 당분이 미토콘드로 가서 타야 될 필요가 없게 사는 사람일까? 그러면 그러면 문 안 문 안 여는 사람은 결국은 여기 가서 당분이 미토콘드로에서 타면 여기서 뭐가 생산이 돼? 에너지가 생산되잖아요. 에너지가 생산된다는 말은 뭐가 생산된다는 말입니까? 전기가 생산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 당분 속에는 뭐가 있다고? 태양으로부터 온 전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생산되어야 엔진도 걸리고 열도 나서 난방도 되고 그래서 차라리 굴려갈 수 있도록 힘들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게 완전히 전기제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전기제품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아시겠죠? 결국 전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전기를 조절해 주는 에너지는 바로 영적 에너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수는 누구요? 하나님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전자 운전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암세포 생기면 암세포 죽여주고 바이러스 들어오면 바이러스 죽여주고 다 이 전자파로 생체 전자파로 유전자 조절을 다 하죠. 끝내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 또는 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 안전한 사람인가? 힘 안 쓰는 사람이야. 힘 안 쓰는 사람은 결국은 운동 안 하는 사람이야. 운동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운동 안 하면 문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문은 항상 닫아 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초인종을 안 쓰는 거야. 그렇죠? 초인종을 안 쓰니까 안 쓰는 초인종은 보호해야 되니까 덮개를 어떻게 만들어서 덮어 씌워 놓는 게 당뇨병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뇨병의 원인, 중요한 원인이 결국은 무엇이구나? 운동 부족이구나.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에 댕길 당시 1960년대에는 대한민국에 제가 당뇨 환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때 6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신 병원이고 제일 큰 병원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이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많이 도와줘서 성교단체에서 그래서 병원을 진짜 현대식으로 신촌 좋았습니다. 그때 공기 좋았어? 신촌. 그때는 서울 시내도 공기 안 나빴죠. 그런데 그 큰 병동에 당뇨 환자를 입원하는 거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한국에는 당뇨 환자가 없냐고 그랬더니 서양 사람들하고 체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유전적으로 다르나? 그렇게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당뇨병, 당뇨대란이요? 당뇨 환자가 700만이 될 것이라 그래서 왜 그래요? 유전적으로 다르다면 안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답은 틀린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병,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했습니다. 성인병이라고 부르는 의미는 뭐예요? 나이 때문에 걸리는 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걸리게 돼 있는 병, 성인이 되면 걸리는 병, 그러니까 50살 넘으면 대충 걸리게 돼 있는 병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때는 유전자, 유자도 잘 모를 때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50도 안 됐는데 30대 후반, 40대에 걸려. 그러니까 그건 성인병 아니잖아요. 나이 탓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생활 습관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 이래 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 습관이 나빠지면 그러다가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생활 습관이 유전자를 나쁘게 변질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쁜 생활 습관으로 생활 습관 그러면 우리가 식생활 습관만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운동,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외부적, 내부적, 내면적 그러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 가지고 생활 습관이 나쁘니까 유전자가 나쁘게 변해서 나쁜 병이 흘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병 낫는 거예요? 나쁜 생활 습관을 좋은 생활 습관으로 회복시키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유전자는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다는 게 뉴스타트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모든 의사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거예요. 왜? 우리 의사들이 그래서 생활 습관병이라는 명칭이 나오면서 성인병이라는 말은 일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사회에서 성인병이라는 말을 쓰면 좀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생활 습관이에요. 그리고 생활 습관병이고 그 생활 습관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운동 부족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차를 타고 다니고 옛날에는 당뇨병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자기 승용차를 자가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자가용이고 그런 말은 다 없어져 버렸지만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 몇 명? 안 됐어. 부산 가면 자가용을 아예 안 보여. 서울이나 와야 그래서 자가용 지나간다 그러면 뭐예요? 선망의 눈초리, 자가용. 그때 한국의 차들은 대개가 다 까만 차였어요. 까만 차. 그때 서울의 어떤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뭐 차도 다 제일 싼 차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뭐 세나라 뭐 이런 이런 다 싼 차급이야. 그런데 이제 그때 일본 차가 최고였어요. 도요다. 그래서 이제 도요다 코로나 그렇다면 이제 폼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도요다 코로나 보다 한급 위 크라우리난 차가 있어요. 그거는 한 6개에다가 기통수도 크고 차가 좀 크고 대형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부자인지 베이지색 코로나도... 제가 그 베이지색 코로나를 한번 보고 그냥 뿅 갔어요. 차가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색깔도 베이지색... 그래서 나도 미국 가면 저거 사는거야. 아직도 도요다 크라운이 있을 거에요. 그 차 참 좋아요 아직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진짜 차 사가지고 그때는 뭐에요? 뒤립다 걷는 게 일이야. 왼쪽이. 그렇죠? 어디 이동하면 뭐에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벌써 2, 30분 걸려요. 그리고 내려서 또 목적지까지 뭐에요? 도착하는 데도 한 30분 걸려요. 그리고 학교 왔다 갔다 학교 가는데 한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충분히 운동을 하니 당뇨병 걸릴 리가 없지. 뭐 하려고 덮게 덮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당뇨병 환자가 한 사람은 그 세브란스병원에 당뇨병 환자 입원한 사람이 없었어. 근데 이제는 뭐 당뇨병 환자가 세밀렸어. 차 타고 다니고부터. 자 그 다음에 운동 부족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또 원인이 하나 뭐냐면 고지방입니다. 고지방. 기름기 많으면서 삼겹살을 막 먹네. 그 기름기 많은 거. 그리고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식물성 기름이라고는 들기름하고 참기름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기름. 우리 어머니가 기름 심부름을 보네. 그러면 그 기름 가게에서도 병 없어요. 우리가 병을 하나 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사이다 병. 사이다 마시고 이제. 그래서 병 들고 가면 그 사이다 병 한 병에 얼마? 기름, 이렇게 참기름 짜 가지고. 그렇게 했네요. 그런데 그 기름 심부름 하면 참 행복했어요. 왜? 이제 쭉 부어주니까 조금 넘쳐서 흐르거든.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그만큼 배가 고팠어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 피는 항상 고지방이 아니니까 깨끗한 거야. 그래서 이 기름기가 여러분이 삼겹살 먹고 튀긴 음식 먹고 지난번에 우리 튀긴 음식 한번 나왔죠. 버섯 탕수육. 그렇죠. 아마 어떤 분은 튀긴 음식이 다 나와요. 그래 놓고도 다 먹었을 거라. 그렇죠. 그런데 그 특징이 뭡니까? 아주 기름기 안 뱉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튀기는 거예요. 왜? 그런데 뉴스타트를 해도 그 정도는 먹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름이 지글자글 지글자글 그건 안 돼. 그러나 튀긴 음식이 맛있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튀기면 안 돼. 이런 건 아니거든. 제 주의가. 그래서 여기서 튀긴 버섯 튀김은 표면에 기름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다 내려버리고 그래서 그 정도는 고소하다. 이렇게 즐겨 주셔야 돼요. 이거 되겠는데? 이거 마음 잘 바라는 거 아니야? 이래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마시고 비가 맑을 때 여러분이 뉴스타트 음식 먹으면 이게 적혈구입니다. 산소를 만한 적혈구가 딱딱 분리돼 가지고 이 적혈구들이 잘 모세혈관을 빨리 빨리 통과해서 각 세포마다 산소 공급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삼겹살 먹고 한 20분 있으면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모세혈관이 막히고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고지방 식사를 하면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잘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스파크가 와도 여기에 당분이 들어와도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그래서 고지방식 기름기 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고지방식이 돼서 산소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당분을 미토콘드리아에 잘 태울 수가 없어서 당분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그림을 보면 또 원인이 하나 있어. 뭐예요? 스파크야. 스파크. 스파크는 그 특정 주파수라고 했습니다. 그 특정 주파수는 그걸 만들어내는 영적 에너지는 어떤 영적 에너지라? 그러니까 기쁘고 우리가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 힘을 받을 때는 주파수가 좋은 스파크가 식혀서 당을 태우는데 기가 막힌다. 기분 나쁘다. 이럴 때는 스파크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스파크의 부족.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정신적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면 당뇨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은 어떻게 치유될까요? 운동 운동 그 다음에 저지방 식사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딱 처리해 봐요. 뉴 스타트! 아무튼 깨끗이 나왔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강의 하나 많아요. 하여튼 뉴 스타트만 뭐예요? 그런데 강의를 듣고 뉴 스타트 하는 게 힘이 더 나지. 그렇죠? 왜 그래요? 알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하여튼 뉴 스타트는 어떤 병이든지 결국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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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